음... 뭐하고 놀지? 음... 물건이라도 집어 던질래? 그래! 우유, 바쁘다. 딸, 엄마, 엄마 야유회 다녀올 테니까 친구랑 얌전히 있어. 응? 야유회가 뭐야? 어머, 모자가 어디 갔지? 모자를 쓰고 가야 되는데? 음... 아까 바닥에 던졌어요. 일개미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일개미도 쉴 수 있는데. 일개미도 놀 줄 아는데. 개미는 노조 같은 거 없나? 어? 모자를 사주면 놀러 가야 해. 그랬구나. 어쩔 수 없다. 짜아! 엄마, 근데 야유회가 뭐예요? 다녀와서 말아줄게. 다녀오세용. 음... 야유회가 뭘까? 글쎄... 야유회... 야유회... 원 돈 어찌 됐고 ... 나 걸기... 오린 것들. люimens 지적에注意.. г